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저희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동작은요. 아름다운 뒷라인을 위한 운동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리신 상태에서 무릎은 살짝만 접어주시고요. 데드리프트 자세로 와주시고 그대로 로우로 등을 쪼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킥백으로 팔 라인을 만들어주시고 원위치 제자리로 오시면서 엉덩이에 힘. 다시 한번 더 데드리프트 자세 내려가시고 로우. 그리고 그대로 킥백. 어지막 한 번 더 다시 데드리프트 로우. 그대로 킥백. 천천히 원위치 엉덩이 킥.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잡으시고 자 데드리프트 자세로 천천히 다운. 스톱. 그대로 로우. 하나. 둘. 멈추시고 킥백. 하나. 둘. 천천히 원위치 키고 엉덩이 힘. 쭉. 그렇죠. 다시 둘. 다시 로우. 하나. 둘. 그렇죠. 쭉 끼고 내리시고 엉덩이 힘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로우. 하나. 둘. 백. 원위치. 그대로 다시. 로우. 하나. 둘. revolve. 하나. Three. rency. 네. 两. рутこと Herz. Franco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